내가 한 번 해볼게 오옹 게임 맞춰 흘리기 아씨 뺏는데 에향 이분 에향이라 그러고 화랑? 야 화랑은 진짜 많이 해봐야지 어제 우리 무종쿤이 화랑 상대로 하는데 엄청 난리나더라고 야아 야 화랑 이거 로아이 벽에 갇혀서 이득기 한 번 막은 다음에 로아이 한 번 흘리죠 흫흫흫 말하는 대로 카드시키고 쌍장만 해주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좀 굳어요 상대가 한 박자 시고 두 박자 시고 세 박자 마자 시고 더블 파이스 스테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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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빵쟁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 온다 아하 홀로? 아니야 너 죽기 아니잖아 아 콤보 미쳤죠 와 미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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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횡치고 앉았다가 공찬각 하고요 횡치고 앉았다가 공찬각 끊은 척 하면서 시게링 잘 땡겨주고 시게링 잘 땡겨주고 이제 캡타스 한 번 나올 수도 있어 캡타스 한 번 나올 수도 있어 답답하거든 지금 이미 사람 잘 안되가지고 어 어 좋아 여러분 뭐가 생각이 뭘 해야될지 생각이 안나면 지켜보기를 하세요 지켜보기 자 보세요 지켜보기 지켜보고 한다 자 추아 자 뭐해야되지 밟고 끝났죠 지켜보기를 좀 해야돼 그리고 시작할때 한번 무리수 간다 괜찮구요 이게 지켜보기같은거를 깔아놔야 카운터기가 열리는 버전이요 이제 한번 카운터 열릴거에요 카운터 아니 카운터네 캡터스 아까 말했죠 이제 많이 좀 기다렸죠 기다렸으니까 히트시키면은 디오름바를 깔께요 카운터 이쁘고 카운터 이쁘고 카운터 E 원투 뒤호른발 횡신해서 기다리고 뒤호른발 앉아주고 원잽 힐트시키고 밟고 원투 삼성 끊어주고 아래 오른손 원잽 외너펑 한 발 쌍장 아 막았는데 아 한방이다 외너 퍼펙트시 쌍장하면 끝난다 아 개 아깝다 아 아 내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하겠는데 뭐라고 말해야되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그게 다 돌고 도는게 사실 있어요 조금씩 어 후서텍 카운터님 후서텍 카운터 낼거 같애 후서텍 해볼게요 시작할때 아니다 시작할때 하면 안되고 좀 기다릴때 해야 돼 시작할때는 보통 사람 심리가 백댓이 앉기 횡신 앉기 그리고 빠른기술 이런거라서 안났네 어 다른게 낫죠 어 흘려 으야 흘려 흘려 금태야 넘어가고 끝났죠 이거 후초테? 몰라요 나도 나도 옛날 게임 안해봐서 아이고 맞았네요 아니요 아뇨 저 라스 1인자 아니에요 라스 1인자 데스티니님이 테크인데 어디 테킹 따위가 라운드 4 라운드 4 파이트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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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프형 패턴 1번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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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 흠 흠 점점 흠 흠 흠 흠 아 pois 아 벴 흥 흥 흥 흥 야 나 너랑 많이 해서 그래 류즈한테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엄청 많이 해가지고 아 십상해야죠 아 이런 아니란 생각을 저기서 캐릭터 쓰는 아니란 생각 자 옆으로 돌아주고 여러분 패턴 하나 알려드릴까요? 짠좀 같이 시키고 백댕시 짱장하면 잘 맞아요 아 이거 영어 비밀인데 이거 아 이거 영어 비밀인데 이거 아 아 오오 바보 막힌줄 알았어 에이아아 어 뭐야 쌍장 어디갔죠 아 어 좋구요 소태 왠지 레드 왠지 레드 아 아 아 카운트 났어 아 아 아 아 아 에 그리고 라스는 헛친거 디테일 잘해야되요 왼커키 한번 지른다 왼커키 한번 지른다 왼커키 한번 지른다 지금이야 이거 모르는.. 다들 모르는 콩 뭐죠 이거? 내가 알고 있는 콩 가자 하앗! 차악 깔끔하게 대깟 차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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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악